전 학생, 나 1반의 항우야. 뭐냐? 너 귀찮게 보네. 나랑 사귄다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걸. 우리 사겨. 비켜줄래? 보지 마, 너 진짜 죽는다. 그래서 스미다 날과 다니는 대학을 너도 가겠다? 여학생 둘을 한 사람이라고 시작해. 둘인데? 그러니까 둘이 때려쳐. 자빠져. 아니야 아니야. 승희야. 야, 너 여기서 뭐해? 나 남자친구 있다. 은근히 어디가 좋아.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이 3초래. 나 개소리다. 나 네가 생각하고 바라는 어릴 때 그 여자가 아니라고. 왜 하냐. 너 맞아. 네 옆에 당당하게 있는 게 내 꿈이었어. 항상 네가 옆에 있어줬잖아.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.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. 내가 일 Alicia선. 너 혼자의 삶은 타이밍이다. 내가 이빼고 있다. 너의 사랑을 보고 생기다. 내가 왜 그렇게ел 거야. 감사합니다.